여행 및 식당평가 사이트인 테이스트에틀라스가 2023년 세계에서 가장 전설적인 식당 톱 150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테이스트에틀라스는 오랜 전통과 함께 독창적인 레시피를 통해 고객들에게 한결같은 맛을 제공하는 식당들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리스트에는 가족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식당부터 미슐랭 파이브스타 레스토랑까지 포함됐는데 이들은 모두 단순하지만 핵심이 담긴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위의 영예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위치한 피글뮬러가 차지했습니다. 1905년 창업한 이 식당은 돈가스와 비슷한 요리인 슈니체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위는 뉴욕시에 위치한 카츠델리로 1888년 처음 문을 열어 125년간 한결같은 호밀 파스트라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의 와룩 막뱅, 멕시코의 라폴라, 이탈리아 나폴리에 란티카 피자리아가 톱 5위에 들었습니다. 미국 사우스케롤라이나 찰스턴의 하이먼스 시푸드는 남부 음식인 쉬림프 앵그릿으로 6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식당은 1890년 자파점으로 출발했지만 가게 한쪽에서 팔던 이 메뉴가 인기를 끌면서 식당으로 변신했습니다. 미국 식당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13개가 포함됐는데 미시간주 프랑케무스시의 치킨 식당인 젠더스가 14위, 뉴욕시 스테이크 전문점인 피터루거 스테이크하우스가 25위로 톱 25위에 포함됐습니다. 조지아주의 경우 현대 전기차 공장이 들어서는 사바나시에 올드핑크하우스가 개수프로 122위에 올랐습니다. 이 식당 건물은 1772년 지어졌으며 지난 1971년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평양냉면 전문점인 우레옥이 88위에 올라 최고 순위를 기록했고, 칼국수와 만두 전문점인 명동교자가 134위, 삼계탕 전문점 토속촌이 146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은 11개 식당이 순위에 포함돼 미국에 이어 가장 많았으며, 카레라이스 메뉴가 특색인 치오다시 히비아 마츠모토로가 32위로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찾았던 도쿄 랭카테인은 이번 순위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